포문의 사용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0부터 9까지 하나씩 증가시켜라 라고 했을 때 i++,++i 이 두 개는 다른 문장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땐 다를 수 있지만요 어쨌든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거죠 i는 i 더하기 1, i 플러스는 1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i++을 제일 많이 씁니다 10부터 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을 항상 초기값을 여기 넣어서 참인 부등호의 방향을 써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갈 때는 빼줘야지 반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i는 1부터 하고 j는 1부터 하고 i는 i가 이런 조건일 때 j는 하나씩 증가시키고 i는 두 개씩 증가시키고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런 변수, 제어 변수나 이런 것들을 두 개 가지고 노는 경우는 별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두 개의 콤마 연산자로 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포문에서 무한 루프를 걸 때는요 여기 다 안에 세 개를 다 비워두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브레이크문을 써서 탈출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자 내가 내 이름을 화면에 출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한 번은 출력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고요 두 번 한다 세 번 한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늘려 나가면 될 텐데 천 번 출력한다 그러면 천 번 이렇게 일일이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너무 좀 이상하죠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이제 포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자신의 이름을 화면에 첨벌 출력해보자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값을 주고 1부터 3까지 해서 쭉 돌려주면 이게 이제 천 1일 때 빠져나오니까 1부터 천까지 천 번 해서 소프트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1부터 천까지 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시작을 천 1일부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천 번 돌아야 되니까 뭐 2천까지가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고요 자 이제 첨부터 시작을 1부터 하는 게 아니고 첨부터 시작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소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소시킬 때는 부동의 방향을 이렇게 쓰는 거였고요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1이라고 쓰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포문은 시작과 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배열이나 이런 걸 가지고 놀 때는 0부터 시작하지만 그냥 단순 반복할 때는 뭐 1부터 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포문에서 0부터 9까지 해서 하이를 쭉 출력을 하고 있는데 이 예제를 보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밑에다가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걸린다고 했습니다 포문에 걸리는 문장이 이걸 해서 하이가 10번 출력이 되는데 이제 초보자들은 보통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하잖아요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 해야 된다 해서 하게 되면 이 포문 자체 요 하나만 반복문 없이 반복되는 문장 없이 이 포문 자체만 이제 하나의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컴퓨터는 10번 돌고요 그냥 잠깐 딜레이가 되겠죠 내부적으로 도는 동안 아무것도 뭐 하는 건 없죠 사실 딜레이는 하긴 하는 거지만 그런 다음에 하이를 찍기 때문에 하이가 10번 지키지 않고 한 번 지켜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밑에 놓거나 옆에 놓을 때는 세미콜론을 안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가루 열고 닫고 하는 이런 스타일을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했고요 이 중가루를 밑으로 내려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세 번째 방식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내가 이제 1부터 5까지 출력을 해보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럼 1부터 1부터 3까지 출력해라 라고 하면 일일이 다 쓰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1부터 3까지 해서 걔를 쭉 출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홀수만 출력해라 라고 하면 증가를 1씩 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2씩 시키면 홀수만 출력을 해볼 수가 있고요 2부터 시작하게 되면 또 짝수만 출력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이제 100부터 1까지 5의 배수만 출력해라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195 뭐 쭉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제 반대로 여기다가 100을 넣어주고 여기는 2를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꺽쇠를 반대 방향으로 해줘야지 될 것 같네요 자 실수문제는 이제 다 과제니까 여러분들에게 여기 정리를 해서 해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는 쭉 숫자만 찍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문자율까지 더 넣어서 뭐 할 수도 있겠네요 자 뭐 이런 거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이 예제를 한번 해보면 자 쭉 뭐 1부터 1부터 해서 쭉 출력을 했고요 만약에 그냥 100까지만 해볼까요 100까지만 하면 자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이제 %3D로 하게 되면 3칸에 찍으면 좀 더 3칸에 찍고 %t로 한번 해볼까요 %t로 하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쭉 깔끔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라고 뒤에다가 더 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을 할 수가 있겠네요 1소프트 2소프트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을 할 수 있는 건 뭐 다 잘 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홀수만 출력을 어 홀수만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n은 n 더하기 라고 하거나 아니면 n 더하기는 2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게 되면 1부터 해서 쭉 홀수만 출력을 하겠네요 만약에 2부터 시작하게 되면 짝수만 이렇게 또 출력을 하겠죠 짝수만 100까지 출력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부터 1까지 5의 배수를 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1까지라고 되어 있고 5의 배수니까 5씩 증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100부터 줄어드니까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감소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등호의 방향도 반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195, 90에서 쭉 해서 5까지 잘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봐야지 포문을 자유자료로 잘 다룰 수 있어야지 많은 이제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5까지 더해보자 그러면 1에다가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쭉 해서 다 더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1부터 100까지 더해라 라고 하면 1 더하기 쭉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포문을 역시 돌려서 하겠죠 그래서 1부터 100까지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더한다는 것은 처음에 이제 0에다가 1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1을 더하고 3 더하기 쭉 해서 100까지 더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sum을 sum 더하기 n이라는 이런 수식을 이제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야 이게 무슨 수식이지 라고 하는데 계속 누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적한 이 sum이라는 변수는 반드시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지 쓰레기 값이 보통 이제 이렇게 초기화를 안 하잖아요 지역 변수들은 마이너스 큰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값과 n이 더해지면 이상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누적하는 변수는 계속 이제 누적되잖아요 sum이라는 변수가 그런 변수들은 이렇게 반드시 초기값을 0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n이 1이니까 sum이 0이었으니까 0에 1이 더해지죠 다음 루프에서는 n이 2일 테니까 2가 더해지고 3이 더해지고 쭉 더해져서 n이 100일 때까지 100일 때까지 다 계속 더해져서 결과가 이제 sum에 계속 누적이 되고요 부분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찍어보면 1부터 100까지의 합인 5050이 나오겠네요 시수문제 7의 사이에는 1부터 1000까지 홀수만 더하도록 수정을 하려고 하면 뭐 간단하죠 홀수 1부터 여기 하나씩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n은 n 더하기 2라고 하거나 n 플러스 이퀄 2라고 써도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 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아니면 뭐 여기 있으면 실수할 일이 없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다음 줄로 내리면 실수를 꼭 하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어 이거 따로 이거 따로 해요 자 그래서 이 sum에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에는 후문은 그냥 n이 쭉 해서 101일 때 빠져나오죠 그래서 101만 더 할 것 같아요 정말 101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서 옆에 놓거나 이렇게 놓은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딱 해 주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여기가 어 100번 돌아갑니다 이런 거고요 자 부분합이나 이런 것들을 구해보고 싶으면 여기까지 부분 안에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쭉 엣 액셀에서 n이 나오니까 t로 바꿔줄게요 자 쭉 해보면 이제 1 1 더하기 2 더한 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한 거 쭉 해서 부분합들을 이렇게 쭉 다 해볼 수가 있네요 홀수만 더한다고 그러면 여기 n 더하기 n은 n 더하기 2라고 써도 되고요 n 더하기 2는 똑같은 뜻이죠 이렇게 해서 쭉 홀수만 더해보면 이렇게 해서 2500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물론 여기도 sum은 sum 더하기 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sum 더하기는 n이라고 써도 되죠 그런데 사실 요즘은 뭐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더 sum은 sum 더하기 n이라고 쓰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지금 세미콜론이 있게 되면요 세미콜론이 있게 되면 이거 자기 혼자 열심히 돌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전혀 부분과 관계 없는 문장이 됩니다 조심해야 되세요 일반적으로 중괄을 열고 닫고 하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얘도 100번 돌려고 하면 얘까지 이렇게 중괄으로 감싸면 되겠고요 자 아스키 코드 예전에 해봤지만 아스키 코드를 표를 찍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0부터 127까지가 있어서 0부터 127까지 하고요 i를 찍는데 그냥 %d로 찍으면 숫자로 찍히겠죠 그 다음에 걔를 %c로 찍으면 이제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문자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여기가 %3d로 해서 하는 게 좋겠네요 %3d로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쭉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결과냐면 0,1,2 쭉 해서 결과가 0은 이제 널 값이니까 안 보일 테고요 1 쭉 해서 나왔는데 8 다음에 9, 10, 11, 12, 13이 안 보이네요 자 이런 애들은 그 우리 인쇄 제어 문자라고 했을 때 폼피드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 같으면 종이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건데 그걸 굳이 출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0부터 꼭 알아야 될 게 65, 대문자의 97, 소문자의 이 두 개는 꼭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스키 코드표도 찍어봤고요 우리 스위치 케이스문으로 계산기 하는 것을 만들어 봤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었죠 이제 얘를 무한 반복해봐라 무한 반복해봐라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 역시 시스문제에 곱하기 나누기까지 하는 거 예전에 했었죠 나누기에는 소점으로 나오도록 출력하는 거 해봤었고 자 이 예제를 가지고 무한 반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면 얘는 한번 하고 끝나는 거죠 실행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이다 그러면 이제 더썸 결과는 5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하고 끝났는데 무한 반복하려고 하면 포문으로 무한 우프를 걸려면 이제 포문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포문을 이렇게 해서 쓰고 이렇게 무한 우프는 이렇게 두 번 하면 됩니다 중간을 열고 닫고를 항상 리턴형 이렇게 안에다 써 줘야 돼요 여기 리턴형을 만난 프로그램이 끝나니까 그래서 여기서 쭉 반복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다음주에 얘기했지만 지역 변수들은 굳이 돌아갈 때마다 계속 새로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하나 가지고 계속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문은 이렇게 이제 변수 선언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컨트롤 A, 컨트롤 K, F에서 다시 좀 정렬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포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일단 무한 우프를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면 뭐 1 더하기 2, 2 빼기 1 계속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컨트롤 C나 이런 걸로 이제 빠져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포문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끝내려는 조건 같은 걸 보통 이제 출력문에다가 이렇게 따로 써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일쯤에다가 뭐 끝내려면 0 더하기 0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좋겠고요 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력을 받아서 이제 그러면 넘버1과 넘버2가 둘 다 0이면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문을 만나서 브레이크는 자기가 걸려있는 루프를 버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실행을 해보면 1 더하기 2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2 빼기 1 하면 되고 이제 빼기 어 그만 하려고 하면 0 더하기 0을 입력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끝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무한우프나 이런 걸 걸었을 때는 어떤 이제 끝나는 조건을 프로그램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만났을 때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써줌 되겠습니다 이 부문과 브레이크문으로 해서 써주는 게 일반적이죠 자 이게 이제 반복 계산하는 스위치 케이스문이 되겠습니다 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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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cm 5,5cm 5,5cm 5,6cm 5,6cm